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재산세, 얼마를 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1.7배나 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을요. 보유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재산세 등이거든요. 이런 것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거래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거, 취득세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전벽회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세도 엄청 높고요. 보유세도 엄청 높다는 사실에 모두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률, 2019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이요. 24.9%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20.1%입니다. 굉장히 좀 낮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늦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다 보면 OECD 평균은요.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24%대죠? 거의 미미하게 오르거나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년 3.05%씩 상승을 합니다. OECD 가 같은 기간에 0.4% 상승한 거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죠. 바로 이런 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률을 OECD 국가 순위별로 좀 나열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나라가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과거부터 상위권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조세부담률이 20% 이상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았던 미국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한번 미국의 경우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산지수국으로 삼아가지고 현재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화랑 중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요. 조세 플러스 사회보험료를 GDP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 조세 부담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은요. 33.8%로 매년 3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27.7%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OECD는 0.36%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 항목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입니다. OECD 평균은요. 소득세가 8.3%.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득세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소득세율은 이미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5.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4.6%고요. OECD 평균은 7.0%. OECD 같은 경우는 20% 정도 내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61%가 직접세를 내지 않는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61%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어요. 직접세라고 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 쪽에는 일반적으로 10% 미만입니다. 6, 7% 정도 선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2019년도 세금납부인원 통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은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서 재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이라서 2019년도 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4,46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는 2,809만 명 정도가 되고요. 취업자는 2,7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직접세를 납부한 인원은 1,109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세 인구 대비해서 24,8% 그러니까 거의 75,2%의 15세 이상 인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39,5%만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61% 내외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중에서도 사실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4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59.2%라고 하는 취업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인구 수가 3,357만 명이나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인구 수가 1,700만 명이나 되고요. 취업자 중에서도 1,606만 명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세부담률 항목별 비교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3.8% 정도로 GDP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OECD는 법인세가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인세율이 낮거나 그쪽 관련돼서 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재산세는 3.3%입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이율이. OECD 평균은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와 재산세, 법인은 기업하시는 분들, 재산세는 개인들, 개인과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재산세는 OECD 평균 대비 1.7배나 됩니다. 과거에는 OECD 평균이 좀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평균 대비해서 1.3배나 되다 보니까 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 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요글래 몇 년 동안에 10%, 20%씩 계속 상승합니다.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래서 종부세는 물론 여러가지 보유세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주택가격이 높거나, 그러나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등이 예견되니까 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재산세 폭탄 피하는 길, 그리고 양도세 폭탄, 그 다음에 종부세 폭탄, 증여세 상속세 폭탄 피하는 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산세 OECD 국가들 평균 대비 1.7배나 더 많이 낸다는 사실에 놀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